안녕하세요. 오렌지 마들렌의 작가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마들렌의 작곡으로 참여한 호수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렌지 마들렌은 마들렌과 사랑 그리고 기억을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기억을 잃은 한 여자 파티쉐 알베르틴에게 과거의 연인이었던 로벤이 취재를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배우분들이 리딩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코멘트들도 제가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조언해주셔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작품이 되게 흥미롭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데 아무튼 음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 감사합니다.